박수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계신 모습 보니까 참 제가 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대담 미술관에 처음 와 봤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서 정말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미술관 관장님도 너무너무 멋있으시고 패션피플이신 것 같아요 정말 장난이 아니고 네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우선 저를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불러드리는 노래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뭔가 힐링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네 어떻게 제가 바로 노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벤트에 뭘 하는 건가요 노래하면 돼요? 네 이벤트 하시면 돼요 너무 좋다 진짜 공연장으로 이렇게 계속 쓰면 좋겠다 제가 첫 번째로 불러드릴 노래는 너와 나를 기억해 라는 곡인데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랑 또 저랑 이렇게 서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와 나를 기억해 먼저 들려드릴게요 proszę 잘 a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ren